지금 여기 앞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. 여기 앞에 지금 에어컨 안에 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따고 있는데. 저날 정말 주웠던 것 같아요. 보니까. 뭐야. 저 카메라 너무 친한다. 빨간불. 모질러 모질러. 뭔가 모질러. 뭐야. 정리 될 거 빨리 정리해 주지. 한번 할까? 한번 할까? 그럼 한번. 알았어. 애들이. 응? 왜 왔나? 왜 왔나? 뭐 지금 이거 해서? 아 지금. 소리 질려고? 뭐라고 할까? 아이 인마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분위기를. 잘하고 계세요. 야 이런 분위기가 안 되자고. 다들 피곤해가지고 어제도 밤새고 그저께도 밤새고. 다 같이. 약간. 그거 미리 미리 얘기해서 하던데. 그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리를 조금 그래도 피해줘야겠다. 만약에 장옹 오빠한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그때 출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가끔 탔으면 지금 화려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같지? 멀리 있어요 지금? 너무 멀리 있어요. 일단 오바일까? 네 그러니까 그냥 확 그냥 가시는 설정으로 하면 되잖아요. 그럼 어디? 아직까지 짜고 있어요. 저 위쪽에. 위쪽에. 내가 가면서 소리가 확 질렀게. 내가 내가 형을 빨리. 아 형 왜 그러냐. 쟤 대박이다. 들어가이. 들어가자. 형 형. 촬영하는 거 봤어. 이제 연기에 들어간 거죠 지금? 연기에 들어갔어요. 미안해. 내 생각에 그냥 조마조마한 몰카다. 왜 그래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됐어. 보지도 않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. 되게 열심히 해요. 되게 열심히 해요. 됐었어? 응? 장우야. 됐어 들어갔어 연기 들어갔다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가봐. 나 여기 있을게. 일부러 뛰어간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야. 그걸 사전에 미리 얘기했어야지 이거를. 어제란다. 그걸 사전에 미리 얘기했어야지 이거를. 야 지금 장난하냐 이X야? 야 지금 장난하냐 이X야? 야 지금 장난하냐 이X야? 피 나와서 피 나와서. 야 지금 장난하냐 이X야? 어제 지금 몇 시에 끝난 줄 알아? 새벽 4시에 끝났어. 새벽 4시에 끝났어. 새벽 4시에. 아 천정문 씨가 악용이군요. 형한테 미안하던데. 있어 어디 있지? 들어갔어요? 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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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형 그러면 에어컨 앞에 가서. 회의를 계속해요. 은정이 등지고. 내가 본 몰래카메라 중에 가장 어섭신데. 중요한 건 은정 씨가 속고 있다는 거죠. 내가 가서 연기하고 싶어요 진짜. 내가 가서 연기하고 싶어요 진짜.